군은 폭염 대비의 일환으로 산책로 등의 더위사냥 생수 냉장고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나날이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은 주요 하천변과 산책로에서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배봉산 2개소 등 관내 7개소에 더위사냥 냉장고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당 500ml 생수를 하루 3회에 걸쳐 900개를 비치해 총 6,300개를 매일 구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.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은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의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구민들이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배려와 질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이 외에도 동대문구에는 무더위 심터 149개소, 양산대여소 17개소, 무더위 그늘막 171개소 등 폭염 대비 편의시설을 곳곳에 설치, 운영 중이며 폭염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.